만들어진거? 만들어진거? 아까 이스타나같은거 그런식으로 된거 아까 이스타나같은거 그런식으로 된거 그거 현금으로 해야되요 500만원밖에 없다메 어르신 2000만원 넘어요 1980만원에 이전비 구조변경비까지 하면 2000만원 2100만원 되요 500만원밖에 없다메요 저 밴드로 가야되요 하야되요 하야되요 침흘리지 말고 빨리 가야되요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잠깐만 들어가계세요 경유 맞아요? 경유 맞아 디젤 맞아? 아아 구조변경좀 봅시다 구조변경 구조변경 2392명 그래서 이게 36 36 44 2917 2917 차량 5712 2228 4366 1260 대기 1098 1826 505103 2400 2400명이 이제 됐네 2400명 많이 밀려가네 4월되면은 3000명까지 가겄는데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많네 우리나라에 엄청 많으신가봐 어르신들이 물러나야되겠다 한발 기다려야지 네 네 저 어르신들 구조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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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2명 이렇게 돼있어요 구조변경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놔야됩니다 하하하하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이렇게까지 많이 작년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3월 3월부터 이렇게 늘어난거 보니까 참 할말이 없습니다 아 비도 오는데 날도 구적거린데 아주 아이고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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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3일 9일 8일 9일 9일 10일 111 10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